울주군 가지산 보덕사가 주지 효암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보덕사는 지난 17일 경례법당에서 주지 효암스님과 신도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범어사 방장 정여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하고 불교발전과 지역포교활성화를 다함께 발언했습니다. 범어사 방장 정여스님은 보덕사 주지로 취임한 효암스님을 중심으로 지역불교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주지 효암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보덕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